팀 4시입니다. 준 씨는 오늘 이 피크타임이 첫 데뷔 무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인이어도 처음 껴보고. 그래서 아직 긴장한 모습이 보여요, 보여요. 지금 귀가 빨개졌어요. 목이랑 얼굴이랑 색깔이 달라. 또는 눈빛이 손발을 줄잖아. 흔한 진짜로 넌 해이니까 끝이 다가오는 건 가슴이 많이 내기다. 누가 뭐래도 그날 너무 예뻐. 어떻게 너를 보도 난 미쳐. 하지만 이제 직접 리플레이, 리플레이, 리플레이. 네, 팀 4시 최종 5개의 픽을 받으면서 합격 보류가 되셨습니다. 안 돼, 왜? 티파니 심사장님 왜 이렇게 아쉬워하세요? 너무너무 에너지, 너무 즐겁... 나만 너무 즐거운 거야? 아닌데? 아니요, 즐거웠어요, 즐거웠어, 맞아요. 근데 저는 보는 내내 그냥 너무너무... 너무너무 상큼했습니다. 그리고 누나 팬들이 정말 열광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팀 9시입니다. 언제 데뷔한 거예요? 저희는 2021년 코로나랑 같이 데뷔를 해서 많은 경험치를 좀 많이 쌓지 못했습니다. 아, 그때 데뷔를 했다. 그러면 무대를 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말 편하게, 편하게... 이 긴장감이 저한테까지 너무 많이 느껴지는데 지금... 아니, 이 잠바 밖으로 지금 땀이 뚫고 나왔어요. 새로운 이야기를 써 이 울림이 번져나와 뛰어들어, baby, right now 됐어, 됐어, 됐어 우리만이 가능한 음악 Everywhere, go with the B-B-B-B-B-B-B 미쳐버린 wij 만들어 해까비 박보는 비쌍 해까비 박만해 이제 바로 가면 진겨발 반면한 그동안 우리만의 눈에 Everywhere I go with the beat-bom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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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p it up! everywhere I go with the beat-bombs 9 씬의 최종 5개의 빅을 받으면서 합격 보류 상태가 됐습니다 리더인가요? 진화 씨 마이크 팩이 빠졌죠? 네 맞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어? 버벅거리면 뒤에 있는 우리 멤버들도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약간 중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도가 조금 낮아진 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좀 무대를 열심히 하려는 모습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네, 픽을 했습니다 남답 팀 21씨입니다 나오세요 21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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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요 일단은 2012년도에 탄생한 그런 그룹인데요 2012년? 네 원년 멤버들은 이제 다들 이렇게 가시고 저희 한국인 멤버들은 2018년, 19년도에 합류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일본인 동생들은 올해 2022년에 합류를 하게 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원년 멤버가 한 명도 없잖아요 네 근데 팀 이름을 유지하고 고수하는 거잖아요 네 팀 이름이 되게 좋은가 본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팀 이름 나중에 들어야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은 말 안하잖아요 오늘은 롯데이를 잊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롯데이를 잊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일본인 멤버들 네? 유마 씨랑 타케르 네 아니 한국말 다 알아들어요? 아... 20%? 20%? 20%? 네 네 20%? 오늘 알아들어요? 오늘 분위기 어떤 거 같아요? 아... 분위기 진짜 좋아요 아니... 왜 이렇게 떨어요? 진짜 좋은 거 맞아요? 괜찮아요? 네 네 요즘 겨즈랑이 땀이 나는 거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아니, 타케르는 근데 너무 애기였어요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애기였어요 귀엽다 귀엽다, 애기다 전혀 진짜 애기네 의상이 진짜... 뭔가 이 심등을 겪기 직전에 병아리 상태 진짜 애기가 됐어요 진짜 신인 때만 낼 수 있는 그런 풋풋함을 너무 잘 보여주셔서 우리는 기호가 좋아요 그리고 가끔 멋있어요 가끔... 잘했어 잘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쇼핑 규칙 세 가지 하나 원 플러스 원 사주의 킵 둘 포인트 정립하지 않기 셋 가격표 안 보고 사기 Let's go 달러 달러 하바침에 전부 당신 다이어 다이어 내가 벌어 내가 터치 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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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Yeah 그냥 어 다이어 난 돈은 없지만 또 또 울고 싶어 피로 돈 없지만 먹고 싶어 온 오지로 열릴 거품 나의 배에 전부 다 날 배에 티켓 모아 티켓 탑진 잼 다 집을 해 내버려 둬 밥 소비 해버려 둬 내일 아침 내가 미친 놈처럼 내 적금을 깨끗해 내일은 없어 내일은 벌써 저 점 잡혔어 내 눈을 떴어 친구들 왔어 Do you want some? 달라딜라 하루 아침엔 전부 탕진 달라딜라 맨날 스파클 렉스 파티 달라딜라 지금은 곁들 때까지 해가 뜰 때까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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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오오오야 노오오오야 탕진 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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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lies 타기 everybody go everybody go we gonna go we gonna go everybody go we gonna go everybody 네, 팀 21시 최종 5개의 픽을 받으면서 합격 보류가 되셨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우리 마이노 심사위원님이 좀 즐기면서 본 것 같은데. 일단 뭐 처음 시작 소품부터 굉장히 에너지가 밝아서 일단 보는 내내 굉장히 좀 미소 짓게 되는 무대였고요 기본기가 탄탄한 것 같아서 이 팀이 이런 컨셉츄얼한 곡 말고 다른 곡을 했을 때 어떨지도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도 굉장히 궁금해서 누르게 됐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관 신사장님께서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누르지는 못했습니다 팀이 21시 저희 신사님들 다 똑같이 첫 에너지가 너무 좋았고 밝고 춤을 딱 편안하게 출 수 있는 그런 의상들까지 너무나 준비성이 철저한 모습은 되게 좋았는데 이분들이 과연 좀 센 퍼포먼스의 곡이라든지 뭔가 섹시한 무드의 노래를 정말 멋있게 소화해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뭔가 그 첫 에너지가 가면 갈수록 좀 빠지는 느낌이 저는 좀 아쉽게 느껴져서 픽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팀 21시는 최종 5픽으로 합격 보류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은 보류라는 그런 속 시원하지 않은 마음이 너무 걸리네요 아무래도 저희가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저희의 미숙함이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울지마 울지마 페일 페일 아니야 제 레벨을 보고 정말로 죄송합니다 뭐가 잘 죄송해 발전해 나가는 거지 네 잘했어 잘했어 나쁘지 않나 이제 시작이니까 탈락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니까 저희 신인이잖아요 이제 시작이니까